사건, 사고입니다.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지붕에서 발견된 물체. 언뜻 쇠기동처럼 생겼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대체 이게 뭔지 정체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건 바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기포 잔치와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입니다. 김포공항과 2에서 3km 떨어진 해당 공장은 닷새 전 새벽 불이 났는데요.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중 해당 물체들을 발견한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를 수거한 한편, 군 당국 등과 함께 오물풍선 잔해물이 맞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건 만나보시죠. 반으로 접힌 듯 아예 구겨져버린 차량.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차 문에 택시 힘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있고 내부에는 에어백이 터진 흔적이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는 택시가 들이받은 신호차량도 보이는데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김포공항 나들목 인근에서 택시가 공사 현장을 알리는 신호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와 30대 남자 승객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택시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입니다. 지구대 앞을 지나가며 주춤주춤하는 차량. 출동 대기 중 이 모습의 수상함을 느낀 순경이 다가가서 연호증을 요구하자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추격전 끝에 결국 무면허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출동 대기 중이던 순경의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잡아낸 겁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한 차량 뒤로 이동합니다. 경찰관이 내려 운전자 검문을 실시하는데 운전자는 그대로 주랭랑. 재빨리 순찰차로 돌아와서는 짧지만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신호도 위반하고 1차로에서 4차로까지 내달리는 차량.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1.5km를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끈질긴 추격 끝에 순찰차로 차량 앞을 막아서고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출동 대기를 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차량 운전자 50대 A씨가 무면허 상태라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지구대 앞에서 주춤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런 모습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처음에 차량 조회를 했는데 차량 소유주가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A씨는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 지난 2022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계속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착필 당시에도 춘남 논산에서 대전까지 25km쯤 동승자를 태운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호진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진. 많은 참석자들 사이 경찰 여러 명이 두 참석자를 빙 둘러싸고 끌어안고 있습니다. 바로 탈의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을 가리기 위해서인데요. 이날 행진에 참석한 20대 여성 활동가 2명은 동물과 같은 모습으로 행진하자며 상하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공연 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당시 경찰과 대치 상황을 미진 40대 여성 참가자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였습니다.